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서울 양영시를 찾는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보재원 한방진료실 운영을 재개합니다. 보재원 이동진료실은 한의사가 상주하며 건강상담, 침, 온열참질 등 한방진료를 제공합니다. 만 65세 이상 고령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외국인 관광객 중 예약한 한방시연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한방진흥센터 보재원 이동진료실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